도마톨로지 부스터 뚜껑을 열어준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 중요한 게 목까지 발라주십니다. 이 상태에서 5분간 그대로 기다려주십니다. 5분이 지났다고 가정하고요. 더마톨로지 세럼 스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두번 피부에 그대로 도브 해주십니다. 문지르지 마시고 그대로 도브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페이스라인과 갑상선 아래까지 이렇게 도브 해주십니다. 다시 5분간 기다리시겠습니다. 5분 정도 기다렸다고 가정하시고요. 다시 도마톨로지 부스터를 마무리 해주십니다. 목까지 이렇게 한 세트 해주시고 이거를 두번에서 세번 저녁에 반복해 주십니다. 도브 해주십니다. 도브 해주십니다. 도브 해주십니다. 도브 해주십니다.